아저씨, 진짜 이러고 남처럼 구실 거예요? 우리 애들 지금 이틀이나 굶었다고요. 아니, 요즘 뭐 워낙에 상황들이 안 좋으니까 알긴 알어. 알면서 이러시면 더 그렇다. 우라빠라나 아저씨랑 1,2년 거래하는 사이도 아니고. 그럼 구시 형님이랑 나랑 그런 간단한 사이가 아니지. 알지, 그것도. 그러니깐요, 아저씨. 부탁 좀 드릴게요, 아저씨. 암만 그래도 외상이 너무 밀렸는데. 이건 단단히 드린다니까 그러네. 얼씨구 얼씨구! 야, 이러마! 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틀이나 굶을 떼자니요. 저거 얼마나 배가 고프고. 아저씨, 여기까지 외투 보여요. 어, 그래요. 아니, 아니, 저, 자윤아. 자윤아. 자윤아, 먼저 가. 저 갈게요. 자윤아, 그럼. 저기, 아버지한테 해. 저기, 다음 달까지. 저기, 다음은 올바라도. 야, 이 싱그랠놈아. 좋냐? 좋아? 이거, 이거, 휴, 씻고 있어. 거덜낼 새끼 이놈이 이거. 아니, 아는 사람이 그렇게 쪼잔해. 굳이 마유, 진짜. 어? 쪼잔? 이 싱그랠놈 새끼가. 아니, 넌 도대체 왜 쟤만 보면 정신을 무처려, 이놈아. 아, 이쁘잖아요. 내라, 이 등신같은 놈아. 아니, 등신같은 놈아.